아마 판결 과정에서 자식들이 지난 3월달에 냈던 올해 말고 2023년도 1심 판결을 마치고 난 다음에 600억 정도 판결이 났을 때 딸들이 엄마 보고 계속하라고 이렇게 물러서서 안 된다고 이렇게 격려했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었고 폐색이 아주 짙었지 않습니까 한쪽은 국내 여름 최고 여름 재벌이고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나 인맥이 어마어마하게 맞지 않습니까 노소영 관장이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가 될 때는 재벌회장의 사모님이지만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사람도 다 떨어져 나갈 것이고 주위 시선도 여러분들 불편할 것이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소송을 벌린 거죠 그리고 1심에서 600억으로 여러분들 간정했기 때문에 2심에 성소하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번에 고등법원의 김시철 판사라고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면 몰수하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법리에 따라 그냥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사실혼을 법적으로 정상적인 부인을 만들기 위해서 2조 정도를 치르게 된 겁니다 2조짜리 이랬다 2조를 지불하고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간에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사는데 참 너무나 여러분들 딱한 이제 자식들이 이렇게 단언서를 여러분 이게 2024년 5월 31일이 이제 이번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그동안 걸어온 건데 1988년에 이제 결혼을 하고 2015년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저한테는 놀라운 소식이었거든요 최태훈 회장의 언론을 통해서 혼에다 존재를 고백하고 이혼의사를 공식화한다 이렇게 뭐 야당법 속으로 이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참 혀를 끌 끌 찼죠 야 저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 보시게 되면은 2017년 7월 달에 그 다음에 이혼 조정 신청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이 일단 먼저 이제 이혼을 그냥 하자고 이렇게 최근을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1심이 2022년 12월에 내렸고 600억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2심 첫 변론이 시작될 때 아이들 3명이 각각 여러분들 탄원서를 제출했거든요 이게 영향도 많이 미친 모양입니다 탄원서가 이 두 사람의 자녀들 최인근 씨 최윤정 최민정 씨가 지난해 5월에 일제히 재판부에 아버지인 최태훈 회장을 비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된다 당시 자녀들이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하는 위선적인 모습이었고 진실되지 않은 은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 이런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탄원서는 밖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아마 재판부에 언급된 내용이 이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자식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아버지가 여러분들 돈을 갖고 있고 엄마는 빈틀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심에서 여러분들 그냥 600억으로 엄마가 완전히 패소한 상태인데 아버지의 반기를 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수 좋은 정도의 앞으로 재산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자식들 3명이 다 여러분들 엄마 편에 써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것도 재판 초기가 아니고 1심에서 엄마가 완전히 패소 거의 패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자식들이 저마다 여러분들 탄원서를 써가지고 판사한테 제출할 정도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2023년 5월 달에 2023년 5월 무렵에 아이들 3명이 각각 이런 판사한테 그게 이번에도 많이 고려가 된 모양이냐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그리고 뭐 아주 알뜰하게 이런 판사가 노소영 관장 측에 손을 다 들어주버린 겁니다 심지어 소송 비용도 70%로 여러분들 너희가 최태원 회장 측에 지불해라 재판부는 2심에서 초래된 인지대 변호사비 등 일체의 소송 비용도 최태원 회장 측의 70%를 부과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본 김시철 재판관이나 아마 몇 분에 아마 3분인가 그럴 겁니다 그분들이 아주 사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격노한 같아요 각자 쓴만큼 부단하와 판단함 1심과는 달리 가정부분 판사 출신은 이형곤 변호사는 노소영 관장 측이 청구한 2조 원의 약 70%가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만큼 그것의 비례에서 소송 비용도 70%를 최태원 회장 측에 부담시킨 것이다 노소영 관장의 승리한 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지점이다 이렇게 완전히 패소를 한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이 이제 갈라서기 시작한 것이 2010년 정도 무렵일 것 같으니까 2012년 2012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 같으면 자식들이 아직 좀 어릴 때죠 지금이 아마 대개 30대 정도 전후 되니까 그러면 애들이 한 20살 참 학교 다닐 때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들이 하나니까 대개 고등학교를 다닐 때 이제 아버지하고 별거래가 엄마하고 같이 산 거죠 이런 판결을 참 내리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보면은 여기 김시철 판사죠 대단한 그래도 참 대한민국에 이런 판사들이 있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보니까 탄원서를 언제 제출했냐 이렇게 보니까 이게 2023년 5월 무렵이네요 15일 16일에도 둘째 딸인 최민영 씨와 막내 아들인 최인근 씨가 이틀에 거쳐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녀가 제출하는데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가 있고 시시콜콜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최태원 회장의 이혼과 관련된 사안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서 자식들도 참 대단하구나 아버지가 거의 정권을 지고 있고 본인의 처분에 따라서 본인들이 물려받을 재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 감히 아버지에게 여러분들 빈틀뜨리는 엄마 쪽에서 아버지를 비판하는 그런 탄원서를 판사한 게 제출한 것은 엄청난 이야기죠 벌써 20살 정도 되면 계산을 다 할 수가 있을 건데 세 자녀가 다 탄원서를 다 제출했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2023년 5월 무렵이니까 서울고법 가사이브 부장 김시철 사건이 재배당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김시철 부장판사도 고심을 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워낙 이렇게 초점이 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판사인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 그런 자격은 없지만 마지막으로 15일 16일에 대해서 장녀가 17일 날 탄원서를 제출했네 그리고 탄원서에는 이제 이 자제분들이 대부분 대학을 다니거나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 부모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더 생생하게 이렇게 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이 판사가 전체적인 그런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됐겠습니까 자